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벨기에는 비가 아주 추적추적 오는 일요일입니다 한국 날씨는 요즘 어떠세요? 조금 날이 너무 더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화인가요? 한국이 겨울에 덥다? 이거는 약간 지구가 멸망한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 보고 계시고 제 목소리 들린다면 댓글에 서로 인사말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초반이니까 저희가 항상 15분까지는 다른 분들을 기다렸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먹을 커피랑 그 다음에 쿠키랑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쿠키는 이탈리아 과자인데 그냥 스타벅스에서 파는 하트 쿠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커피는 제가 이번에 진짜 큰 결정을 했거든요 그 제 옆 사람이랑 저랑 둘 다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항상 필터 커피만 먹었어요 그 펄크 커피라고 하는 미국식 필립스 머신을 사다가 그거에다가 그냥 필터 커피만 마셨는데 이게 유럽은 커피를 필터 커피는 걸레빤 물이라고 하거든요 취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맨날 이제 염치없게 에스프레소를 얻어 먹다가 이번에 큰 마음을 먹고 캡슐 커피 머신을 구매했습니다 사실 정말 큰 마음을 먹었으면 사람이 에스프레소 머신 정도는 사줘야지 자본력이 있는 사람인데 저희 둘 다 자본력이 없는 사람이므로 그냥 캡슐 커피 머신을 아주 큰 마음 먹고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크레마가 예쁘게 올라간 커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약간 눈알 같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따뜻한 차나 먹을 것 같고 다이어리도 갖고 그렇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연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막 원하는 만큼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사실 조금 많이 들어왔어서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연말이니까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한 이 정도는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숫자가 있는데 아직 거기에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TMI도 상관없으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그냥 저한테 하고 싶고 라이브 때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보내주셔도 돼요 근데 다만 알려주셔야 돼요 저한테 이거 읽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저만 보고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요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니고 저 에스프레소 머신이 나름 이 캡슐 커피 머신인데 에스프레소 투샷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커피가 나오는 입구가 두 개거든요 그래서 네 딱 그 구멍입니다 비사랑님 안녕하세요 벨기에는 비가 내립니다 저는 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는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비가 겨울 내내 와요 정말 내내 와요 그래서 비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INGC님 안녕하세요 TMI인데 제가 쓰고 있는 벨기에서 쓰고 있는 현지 카드가 ING입니다 혹시 그런 ING는 아니겠죠? 참고로 벨기에는 자체적인 금융 기업이 유명한 게 없고요 하나 있나? 배오뱅크? 그게 벨기에 건 것 같은데 배오뱅크 근데 배오뱅크는 약간 카카오뱅크 같은 포지션이고 한국에 한국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다들 주거래은행이 다 한국은행들이잖아요 근데 벨기에는 다른 나라의 자본에 점령당해서 ING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출신이고 BNP 파리바라는 은행이 있는데 그거는 파리바라고 돼 있는 것처럼 파리은행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출신이고 그 두 개가 가장 한국으로 치면 신한은행 같은 그런 포지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먹혔죠 눈이 오지는 않는 게 눈이 이번 주 초엔가 한 번 왔었고 조금 쌓였다가 다음 날 사라졌어요 이게 날씨가 한국만큼 춥진 않거든요?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오늘 한국이 오늘 날씨가 10도가 넘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어라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한 5도에서 7도 추우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눈이 올 날씨는 아니긴 합니다 비만 와요 그 학원에서 재밌는 걸 배웠는데 벨기에는 365일 중에 271일이 비가 온대요 아 아니다 틀렸다 아니다 맞나? 217일인가? 217일인가 271일이 비가 온대요 아 17일이다 365일 중에 217일이 비가 와서 제가 이걸 한 번 계산을 해보니까 60%더라고요 벨기에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밖에 나갔는데 오늘 비가 올 확률이 60%예요 그러면 우산을 안 갖고 다니고 싶겠죠 왜냐하면 맨날 맨날 우산을 갖고 다녀야 되니까 와 코트까지 벗을 정도로 참고로 저는 지금 집에 있는데 TMI로 보여드리면 이것은 아주 따뜻한 가디건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밖에서 여러분들 주로 입으시는 따뜻한 니트고요 이것은 BYC 내복인데 아주 튼튼한 내복이죠 완전 겨울용 두겹 내복 안에 빛이 기모 들어있는 그런 내복을 입고 있습니다 과일이 맛이 있어요 과일이 자라나는 계절에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요 1년에 217일이 비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217일이 10월부터 4월 사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 날이 없어요 거의 6개월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과일이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응디은님 안녕하세요 이응디그님 아이고 이응디그님 안녕하세요 제가 빼먹었네요 모나코님 안녕하세요 ING 얘기하다가 갑자기 벨기에 얘기로 빠져서 죄송해요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한국에 혹시 벌레도 살아나겠는데요 이제 겨우 막 모기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더우면 코트 입고 땀이 날 정도면 진짜 날씨가 이상하긴 하네요 지구가 아프긴 한가 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신년 특별 아이템을 하나 준비했는데 카드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의 의사는 사실 묻지 않았지만 사연을 읽어드리고 이 카드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냥 약간 재미로 네 그렇게 운세를 받으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카드에서 진짜 진짜 나쁜 카드는 미리 뺐어요 물론 나쁜 카드는 남겨놨는데 진짜 진짜 막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카드들은 미리 뺐습니다 모기요? 아 최악이다 전 진짜 모기가 너무 싫어요 정리님 안녕하세요 아 감기는 다 나으셨나요? 이번 주는 따뜻하니까 이게 원래 또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면 사람이 감기가 더 잘 걸리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한국 독감이 유행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뭐가 유행하는지를 잘 모르긴 해요 별로 이렇게 세상과의 커넥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벨기에선 뭐가 유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뭔가 한국만치 감기라는 것을 굉장히 큰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독감은 잘 모르겠지만 독감도 그냥 이번에 어린애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나보다 약간 요정도? 그러면 집에서 쉬고 학교 안가고 그냥 약간 요런정도? 직장 안가고? 약간 요런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뭐를 가지고 왔냐면 일단 제가 올해 쓴 다이어리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올해 쓴 다이어리를 이렇게 쭉 가지고 왔고 사실 오늘은 약간 그냥 미리보기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삼건불림 영상을 이제 곧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약간 미리보기 같은 느낌으로다가 올해 다이어리에서 쓴 게 어땠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같이 함께 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다이어리를 꾸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맏에도 담아왔고요 플레이트에 담아왔고 그리고 혹시 만약에 트리를 만들 때 쓸까 싶어서 스탬프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오늘 테마가 안 정해졌다 라고 하면은 저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트리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15분이 안 됐으니까 트리를 한번 잘라놓고 잘라놓고 그리고 나서 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려면 일단 큰 종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커다란 종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클로에서 가지고 온 전단지를 활용을 해줄 거예요 유니클로 전단지 되게 퀄리티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유니클로 가면 옷 구매하지 마시고 전단지만 가지고 세게 가서 나오십시오 미호님 안녕하세요 만년필 입문하셨군요 제 부족한 영상 저도 아직 만년필 그냥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제 영상 봐주시고 만년필에 관심 가지셨... 말이야 방구야 만년필에 관심 가지셨다니 제가 다 기쁩니다 어떤 만년필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미니 카드에 있는 트리요? 아 그쵸 당연히 인정을 해드리는데 그 트리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굉장히 쉬운 버전의 트리 만들기이고 오늘 저희는 이 라이브가 3시간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트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좀 적당한 그런 페이지를 찾고 있어요 사람이 나오는 페이지나 너무 일본스러운 페이지는 빼려고 하거든요 제 트리에는 일본은 없습니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아니 비사랑님 비를 사랑하시는데 약간 액체류의 축복을 받으시나 봅니다 근데 원래 그래요 뭐가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그러면은 더 뭐가 안되죠 저도 저쪽에 티가 있거든요 이따가 조심히 잘 따라야 될 텐데 커피를 다 마시면 차도 마시려고 이렇게 한 켠에다가 차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이 사람으로 트리를 만들 거예요 좋지 이걸 어떻게 트리를 만드냐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트리의 모양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사람이 서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너무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 같으시겠지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분의 얼굴은 조금 죄송하니까 어떻게 잘 있다가 가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전구를 단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오나먼트를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단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분이 트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잡지에서 무언가를 오리거나 꺼낼 때 너무 내가 트리를 만들 거니까 나무를 찾아야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한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나는 트리를 만들 건데 여러분의 트리는 그 무엇이 돼도 상관없으니 네 한번 창의력을 살짝 발휘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콩콩님 안녕하세요 그쵸 비니 위에 별 달면 귀엽겠죠 사실 제가 요거를 이렇게 아까 찢었던 이유는 이 옷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트리잖아요 그래서 이 옷을 오렸던 건데 이 옷보다 사람이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사람으로 한번 트리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안 보이는 곳에 촛불이 이렇게 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초를 가까이에 놓고 싶은데 좀 무서운 거 있잖아요 내가 막 맏에 찢다가 초도 찢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안전까지 찢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초를 저쪽에다가 3개를 켜놨는데 요새 딱 이렇게 촛불 켜놓고 다이어리 꾸미면 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이어리를 쓰는 겨울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따가 제 트리가 되실 분은 잠깐 여기다가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신 것부터 읽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저는 사실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올린 ASMR 영상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ASMR을 하겠답시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결국에는 그지같은 마태를 욕하면서 다꾸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건 그 ASMR이 제가 이걸 찍으면서도 아니 사람이 이렇게 병심같이 말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도 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통 자동 자막이 한국어로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ASMR은 한국어 자동 자막을 생성해주지 않았어요 제 말이 한국어가 아니라는 소리죠 언어가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괴감이 드는 영상은 앞으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목소리로 말을 해도 되는 것을 그렇게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그러면 한번 질문을 첫 번째 질문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공지를 잠깐 드렸던 대로 제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았지만 저 혼자서 카드를 셔프를 해서 뽑아서 운세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타로를 한지는 진짜 오래됐다 2011년 2011년부터 했으니까 횟수로 치면 12년? 13년? 12년? 이렇게 됐고요 그게 근데 타로를 잘 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익숙하다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집에서 혼자 미친 사람처럼 타로를 보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요쯤 요 연말 즈음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라이브로 타로 보고 친구들이랑 줌으로 타로 보고 그러고 놀아요 옛날에는 대학교 축제 같은 거 할 때 부스 같은 거를 하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건 안 하고요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박수 아 마태박수 감사합니다 그거를 좋아해 주시다니 하면서도 사실 되게 무리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태로 뽑아낼 수 있는 소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이렇게 드륵하는 이 스티커 이렇게 뜯는 소리 마태 뜨는 소리 그 다음에 마태를 어딘가로 이렇게 치는 소리 막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갑자기 정말 나온 게 그 마태박수였는데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시험이 끝난 당일 저녁에 바로 비행기 타고 다녀왔어요 근래 들어서 가장 충동적인 일이었어요 시험 준비 때문에 문구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텅 하고 터진 거죠 일본 가서 진짜 원없이 문구점을 다 돌았습니다 트래블러스 팩토리 로프트 히토야 베겐샵도 종류별로 세리아 캔두 다이소 다 갔어요 지점별로 상품이 또 다르니까 다른 지역을 넘나들면서 지점별로 다 방문을 했네요 이번엔 마태와 스티커에 집중해서 쓸어왔는데 다음엔 잉크 판매점도 가고 만년필이나 글라스 펜도 담아오려구요 비오는 날에만 살 수 있다는 아메후리 잉크를 꼭 사오고 싶습니다 아무튼 정말 정말 1년간의 한을 다 푸는 문구 여행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MT에서 뽑기 기계로 파우치를 파는데 이게 아주 쏠쏠해요 큰 사이즈도 있지만 마태만 5개 6개 들어가게 길쭉한 사이즈의 파우치도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구요 재질도 마태에 먼지가 안 묻는 그런 빤딱한 재질이었습니다 일본 가시는 분들 있으시면 추천을 드려요 제가 신나게 놀았다는 얘기만 줄줄 말하고 갑니다 히히 하고 기분 좋은 일본 여행 후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한국 분들한테 진짜 부러운 게 이거예요 한국 살 땐 몰랐어요 일본이 옆에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이 옆에 있다는 게 이 덕질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그걸 몰랐습니다 그 떠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 지리적인 위치가 마치 단군 할아버지가 문구 덕질을 하라고 그냥 한국을 거기다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너는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외구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고생하겠지만 문구 덕질을 하기 위해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박아주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정도로 지리적인 위치가 아주 탁월합니다 저도 진짜 일본 갔을 때 폭주를 하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시면 되잖아요 시험도 끝났겠다 일본은 가깝지 비행기 폰은 싸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 들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계속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메우리 잉크는 저도 조금 노렸는데 이토야에서 사겠다고 근데 일단 긴자의 숙소를 잡았음에도 이토야에 갈 심산으로 긴자에 잡았는데 긴자의 이토야를 못 갔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데서 막 폭주하느라고 못 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갔을 때가 일본이 딱 우기라고 장마가 시작되는 딱 그 주에 갔는데 비가 안 와서 아주 화창한 날씨에 아주 쾌청하게 여행을 했기 때문에 아메우리 잉크를 사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비가 와서 그 잉크를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토야에 가면 제 개인적인 추천은 만년필을 4,000엔으로 세일러 만년필을 여러분들이 커스텀해서 만드실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예뻐요 그리고 퀄리티도 그냥 일반 그냥 메탈닙 세일러 만년필입니다 그리고 닙은 딱 정해져 있어요 MF로 근데 MF는 그냥 F닙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괜찮아요 괜찮은 조건이라서 가서 이것저것 한번 조합해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 맘대로 말도 안 되게 약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 시험 결과가 좋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 돈폭이 터지셨어요 그래서 문구여행을 갈 만한 돈이 충분히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 잘 모으셔서 문구여행을 다시 꼭 가게 되실 거예요 이게 재물과 관련된 카드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물 운이 좋다 근데 사실 재물은 나오는 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시험 결과도 분명 좋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말 모임이 끊이질 않는 요즘이네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친구들과 15,000원짜리 선물 교환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죄다 다이어리 펜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이런 것들 뿐입니다 이제 문구 덕후 아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모르겠습니다 핸드크림 장갑 목도리는 너무 흔한 것 같아서 고민 중인데 남이 좋아할 만한 거를 사는 게 어렵네요 저한테 고르라고 하면 아주 알차게 15,000원 선물을 채울 수 있는데 어쨌든 모두 감기 조심하십시오 라고 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거 했어요 쓸데없는 선물 주고받고 이런 거 회사 분들이랑도 많이 또 같은 거 해가지고 이상한 선물 주고받고 그랬는데 어렵죠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뭔가 선을 지켜야 돼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한 선물을 주면 사람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쓸데없는 선물 같은 거 교환하는 거에 진짜 정말 레알 정말 쓰레기 같은 선물을 주면 사람이 화가 나요 저는 그 제 옆 사람이랑 12월부터 사귀게 됐고 그리고 나서 12월 이제 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진짜 세상에서 쓸데없는 선물을 서로한테 주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상한선을 만원으로 정해놨어요 학생 때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고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막 찾아다녔는데 제가 뭘 줬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제가 뭘 받았는지만 아주 제가 죽기 전까지 기억할 것 같은데 제가 뭘 받았냐면 핸드폰이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충전 단자가 있어요 그 충전 단자에다가 꼽을 수 있는 핸드폰 바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핸드폰을 정말 불편하게도 90도 각도로 세우실 수 있어요 90도 각도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이 핸드폰과 거의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지만 핸드폰이 보이는 정말 쓸데없는 발을 선물 받았는데 이게 9,900원이나 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려고 신촌을 다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헤어질 뻔했습니다 12월에 그 20몇일인가 사귀고 25일에 헤어들 뻔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선물의 운명에 대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멋진 선물을 찾아내실 수 있으실지 그리고 이거를 주고받기로 했다는 거는 분명 받으시기도 한다는 건데 멋진 선물을 받으실 수 있으신지 그런 거를 봐드릴게요 선물이니까 조금 살짝 뒤에 있는 카드가 끌리네요 참고로 카드 중에 선물이라는 카드도 들어있는데 제가 봤을 땐 친구분한테 본인이 갖고 싶은 걸 선물하세요 친구분을 문구 덕질을 함께할 그런 친구로 악마의 유혹에 빠뜨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근데 이제 약간 너무 내가 준다 나만 좋아하는 거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내년 다이어리라든가 아니면 조금 약간 조금 비싼 볼펜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셔서 그거를 선물하시면 그게 아주 이상적인 선물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머글 위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의 사견을 섞어서 좋아하시는 것 중에 머글도 오케이 를 할 만한 게 무엇일까 이걸 약간 생각해보셔서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두 분의 우정을 응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지그라프님 저는 올해 만년필과 잉크를 좋아하기 시작한 초보 만년필 사용자입니다 베이지그라프님의 영상을 보게 된 것도 올해부터이니 초보 구독자이기도 하네요 베이지그라프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유튜버님입니다 역시 올해 똑같이 이민으로 유럽간 아니 네 유럽으로 이민간 친구가 있어서 페이지그라프님이 들려주시는 유럽 이야기를 들으며 그 친구 생각을 많이 했어요 친구 역시 만년필과 잉크 종이를 좋아해서 페이지그라프님 영상도 추천해 주었답니다 내년 초에 친구가 한국으로 잠시 여행을 오는데 매우 매우 기대가 됩니다 페이지그라프님은 한국에 올 때 꼭 가는 곳이라던가 추천하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괜찮다면 친구와 함께 가고 싶어요 친구는 한국의 다이소 스타벅스가 그립다고 합니다 저는 저는 요즘 페이지그라프님의 잉크벤트 캘린더 영상을 보는 걸 매일의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첫날 너무 재밌게 봐서 저도 같이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잉크벤트 캘린더는 없고 그래서 집에 있는 잉크 중에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서 작은 수첩에다가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고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비록 요 며칠은 적지 못해서 밀렸지만 잉크벤트 캘린더 영상과 함께 다음 날이 기대되는 저의 소소한 이벤트랍니다 올 한해 좋은 영상 보여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내년에도 페이지그라프님의 즐거운 종이쪼가리들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연말도 새해도 모두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자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올해 저를 어떻게 올해가 저는 되게 약간 유튜브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한 해였는데 너무 워낙 이동할 일이 많아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구독자 수의 추위 변화가 그렇게 막 가파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들어와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네 아니 그리고 친구분이 어떻게 유럽으로 이민을 물론 이민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가셨겠죠 그쵸 근데 아마 되게 고생이실 것 같아요 한국하고는 너무 달라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뭐야 이 미개한 사회는 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뭐랄까 제도나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전근대적인 사회가 사람의 그 사람의 정신건강이 살기는 편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만 있다면 내가 이 사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돈만 있다면 이 사회가 나를 쫓아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무튼 친구분이 참 큰 결심을 하셨네요 한국에서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여행지는 일본입니다 너무 요즘 약간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가장 잘했던 걸 꼽으라 한다면 도쿄여행 갔던 것 같아요 가서 문구로만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진짜 진짜 잘했어요 그건 너무 잘했어요 저도 친구랑 갔거든요 제 친구랑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사실 되게 되게 오래된 저의 친구랑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랑 갔던 거였는데 친구랑 여행 가면 싸우고 그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만 서로서로 배려를 하면 서로 다른 사람인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막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변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갈등이 생기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무언가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큰 일로 만드느냐 아니냐라는 거는 그냥 그 친구랑 함께한 시간들에서 쌓아온 믿음이 그 갈등이 이 친구랑 손절을 하는 것까지 그렇게 안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랑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친구랑 저랑 취미가 서로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도쿄 여행에서 서로 바라는 것도 달랐지만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다른 나라를 혹시 가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일본 여행을 추천을 드리고 왜냐하면 문구 여행으로는 더할 나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딱 정말 제가 친구분의 경우니까 유럽에 사는데 한국에 왔다가 일본에 간 거니까 여행을 간 거니까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디 어디 가는지가 나오니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갔던 곳으로 또 추천을 드릴만한 것은 그 잉크를 만들어보는 그런 여러가지 뭐랄까 체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모나미 잉크랩을 갔다 왔는데 그것도 진짜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거기서 만든 잉크도 뭐 물이 좀 많긴 하지만 맘에 드는 잉크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서 그게 더 좋았고 뭔가 한국에 있는 문구점이나 이런 거를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럽으로 오면 한국어가 써져있는 종이들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같이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 저 진짜 그리웠는데 이제는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유럽 3년차 여름에도 뜨거운 커피를 마십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먹어요 근데 한국 가서는 진짜 맨날 맨날 먹었어요 맨날 맨날 먹다가 딱 유럽 오니까 아 이제 아 질린다 이러고 이제 안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친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유럽에는 스타벅스가 진짜 메인 거리에 밖에 없어요 딱 정말 관광지에만 딱 하나 두개 이렇게 밖에 없어가지고 다이소은 꼭 가셔야 되고요 저는 한국에서 다이소을 진짜 맨날 맨날 갔던 것 같아요 다이소은 근데 꼭 둘이 두 분이서 가실 필요는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문구점 투어 같은 거를 한번 추진을 해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상을 보내주신 익명의 여러분님도 크리스마스도 연말도 새해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맞다 카드 카드 카드는 뭘 받으려야 되지 진구분과 즐거운 문구여행을 할 장소를 고를 수 있을 것인가 를 봐드릴게요 근데 한국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유럽 오는 건 너무 비싸다 유럽 가는 사람들은 다 부자다 이러시잖아요 그거 진짜 딱 제가 돌려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한국 가는 거 진짜 너무 비싸요 유럽에서 한국 가는 거는 부자들만 갈 수 있어요 제가 올해는 공교롭게도 부자가 되었지만 여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가난뱅이가 되었지만 내년에는 부자가 아니라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비싸요 진짜 한국 비행기 막 천유로 천이백유로 막 이러니까 와씨 이 돈이면은 그 돈이면은 그냥 스페인에서 한 3박 4일을 지낼 수도 있어요 숙소랑 비행기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요 근데 한국 가는 비행기만 그 가격이니까 진짜 네 가난뱅이는 꿈도 못 꾸는 한국 여행입니다 갔을 때 다 뽕을 뽑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본도 비싸거든요 여기서 가기가 일본 한국 다 비쌉니다 그러면 이번엔 조금 앞에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비가 조금 점점 많이 오기 시작하고 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통신 상황이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그 딜레이나 막 그런 건 없으신가요? 혹시 만약에 너무 막 딜레이가 있고 느리다 그러면 어 지난번에 라이브 보시던 분들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화질을 저화질로 바꾸면 괜찮다고 합니다 200 230인가 240인가 아무튼 그런 저화질로 바꾸시면 괜찮대요 흘렸는데 다행히 제 인간 트리에는 묻지 않았어요 차는요 쿠스미티라는 프랑스 브랜드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차 진짜 좋아해서 차 많이 마시는데 여기 거는 진짜 기깔이 나요 그 되게 비싼 차거든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차고 티백도 있지만 입차를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인데 입팔인데 진짜 향도 그렇고 맛도 진짜 기깔납니다 이 다른 그냥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쌍게 명차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지만 그런 거는 약간 1차원적인 맛이면 도라지 차라고 돼있으면 진짜 도라지 맛만 나잖아요 근데 약간 오설록 이런 데 가면 가향 향이 들어간 녹차나 홍차 이런 걸 파는데 근데 그런 것도 약간 조금 2차원적이에요 1차원에서는 녹차 맛이 나고 2차원에서 가짜 배맛 이런 게 나요 가짜 꽃맛 이런 게 나요 근데 이 쿠스미티는요 3차원입니다 입체의 세계예요 그래서 가운데 녹차가 있고 녹차 나무 녹차 밭이 있고 근데 그 녹차 밭에 한가운데 오렌지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오렌지 나무 밑에 시나몬으로 울타리가 되어 있어 그리고 막 빵빵 터집니다 거기서 막 호두깎이 인형이 막 호두깎이 인형이 발레리나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비싼 차입니다 1년에 하나씩 사고 있어요 한 그 틴 케이스씩 네 그 정도로 비싸가지고 조금 슬프지만 아무튼 진짜 맛있어요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서 이게 궁금하실텐데 제가 딴소리 하고 있었네 오 이 카드가 나왔다는 소리는 결정권을 친구분한테 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문구여행을 뭔가 친구가 오셨을 때 어디 가고 싶어? 라고 어디 가자 가 아니고 어디 가고 싶어? 라고 일단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친구분께서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위주로 조금 더 약간 현지인의 정보를 활용해서 네 그런 좀 보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분께서 다 생각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냥 그냥 이거 지금 라이브 듣고 계시는 거 아니죠? 뭘 하면서 듣고 계신 거죠? 그 다이어리 꾸미고 계신 거죠? 네 다음 사연은요 안녕하세요 베이지그라프님 저는 친구들과 크리스마스에 방 잡고 케이크도 먹으면서 연말을 보낼 계획입니다 베이지그라프님은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다이어리 하면 늘 예쁘게 꾸며도 내용을 채우질 못해서 딜레마에 빠진답니다 기록을 꼼꼼하게 하면 꾸미지를 못하고 꾸며두면 하고픈 말을 쓸 곳이 없고 기록과 꾸밈의 적정선을 찾고 또 꾸준함을 갖추어야 다이어리를 알차게 쓰는 것 같아 어렵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도 예쁘게 기록하고 싶은데 나중에 제대로 꾸며서 해야지 하다가 또 그냥 넘어가 버릴 것 같아 고민입니다 바로 기록해두면 되지만 성격상 이런 즐거운 추억은 그날의 일들 그때 그 기분 그 감정 그 공기 기타 등등을 글과 꾸밈으로 완벽하게 간직하고 싶은 심보 때문에 시작도 못하게 됩니다 베이지그라프님은 어떤 식으로 다이어리를 시작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아주 원대한 크리스마스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진짜 즐겁겠다 저도 비 너무 많이 온다 와우 저도 그 친구랑 대학교 친구들 대학 동기들이랑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연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친구들이랑 예약을 했던 숙소가 바깥 베란다에 자쿠지가 있는 숙소였는데 그 자쿠지에서 같이 목욕을 했다 그러니까 목욕을 했다고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다 같이 그 스파를 했던 스파는 아니지만 아무튼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던 그 기억이 너무너무 아직까지 생생하거든요 진짜 즐거우시겠다 그런 거를 다이어리에다 쓸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사진을 찍어놓으시고 그 사진을 인쇄해서 다이어리에다 갖다 붙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 딜레마 고민하시는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저런 고민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이어리의 용도를 분리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이어리의 3권 분립을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에 있어요 그 서로 이렇게 공존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한데 묶어서 내가 이 한 다이어리에다가 이 모든 걸 다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을 하는 것과 꾸미는 거가 어느 날은 불균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이어리를 꾸미기나 다이어리를 쓰는 게 그 자체가 싫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용도를 분리하시면 됩니다 분리하는 방법은 제 영상 3권 분립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네 약간의 홍보를 하고 그리고 다이어리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일단 그 찍어두신 사진을 무언가로 인화를 해요 저는 이제 감열집 프린터기를 사용을 해서 인화를 하는데 그걸 인화를 해두고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인화한 거를 이렇게 덩덩덩덩 이렇게 앞에 놓고 그리고 다이어리를 갖고 오고 마태도 제가 했던 것처럼 트레이에 이렇게 갖고 오시고 스티커도 갖고 오고 그리고 차를 이렇게 내리고 과자를 앞에 놓고 책상에 앉아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다이어리가 써져요 그런 거예요 그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은 내 마음한테 어? 나 이렇게 상 다 차려놨는데? 나 지금 너가 다이어리 쓰기만 하면 되는데 너가 지금 다이어리를 안 쓴다고? 이런 마음이 들게끔 이 죄책감을 가지게끔 상황을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양초도 피우고 막 인센스 같은 거 피우세요 좋아하시면 저는 향을 안 좋아해서 싫지만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막 조명 켜고 차 내리고 과자까지 준비했어 널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해놨는데 너가 지금 다이어리를 안 쓴다고? 이렇게 되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지만 한번 이렇게 길들여 놓으면 그렇게 된 상황에서 무조건 다이어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이어리 딜레마를 극복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게 진짜 진짜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사짜가 아니고요 물론 사짜는 맞지만 제가 뭐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다이어리를 써보니까요 제가 그 세 개의 파트로 나눠놓은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섣불리 잘못 합치면 그냥 그 체계가 다 무너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이어리를 1월만 쓰고 안 쓰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세 권으로 이렇게 산발이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1년을 이렇게 딱 설 수 있게 만들어놓으면요 일단 이게 어찌됐건 내가 다이어리를 많이 못 쓰게 되더라도 중간에 그래도 이게 어찌저찌 이렇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움직여요 그리고 이렇게 12월이 옵니다 저의 2023년이 약간 그랬거든요 2023년이 진짜 뭐야 이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이러나? 이렇게 지나갔는데 근데 딱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올해 쓴 다이어리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 다이어리를 쓰긴 썼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이어리를 못 쓴 날들이 있었지만 다이어리를 안 쓴 날은 없었어요 제가 다이어리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다이어리를 썼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이어리를 못 쓸 수는 있어요 사람이 일이 바빠 나 수능 준비해야 돼 나 중간고사야 아니면 나 여행 갔어 이러면 다이어리 못 쓰잖아요 그거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쓸데없는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아 나 다이어리 이거 못 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권태기가 오는 거는 못 쓰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미 다이어리를 샀고 마태도 샀고 스티커도 샀고 만년필도 샀으니까 아 난 다이어리를 못 쓰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상은 다이어리를 안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싫지 않게 만들려면 세 권의 다이어리가 필요하다 그게 제 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 다이어리를 세 권은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 권을 사도 된다가 아니고 세 권을 사야 한다 근데 용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곱 권 사셔도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용도를 더 추가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세 권은 꼭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다이어리의 용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영상입니다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기본 내용은 똑같은데 매년 그냥 업데이트를 하는 것일 뿐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딜레마를 벗어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조금 숨겨져 있는 카드를 이번에는 뽑아볼까요? 이러면 하나를 더 뽑아야 돼요 이러면 하나를 더 뽑아야 돼요 숨겨진 카드를 뽑았다가 이렇게 되셨으니까 이번에도 또 숨겨진 걸 뽑아볼까요? 어떡하면 좋아 내년에 결혼하시겠어 근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다이어리와 결혼하시겠어요 내년에 다이어리에 아주 찰떡 같은 다이어리를 만나셔서 이 딜레마 따위는 이 딜레마 따위는 이런 고민 따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록 생활을 아주 즐겁게 하시리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결혼 조심하십시오 너무 사랑스러운 다이어리를 만나서 만난 나머지 잘못된 사랑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삼권불림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번 각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맞는 다이어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재밌으셔야 할 텐데 벌써 한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그러면 또 그다음 사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목이 맥혀서 중간에 잠깐 차를 마시고 살짝 배도 고파서 과자도 하나 먹고 그러고 가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혹시 만약에 채팅을 채팅에 인사를 안 한 분이 계시다면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인사 한마디씩 올려주시면 제가 그래도 어느 분께서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으니 닉네임 공개가 상관없으시면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우님 안녕하세요 채팅을 계속 봤는데 제가 인사를 안 드렸네요 죄송해요 이게 너무 아니 뭐지 그 너무 그 뭘까 약간 벽지 같은 느낌으로다가 항상 거기 계셨어서 제가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항상 거기 계셨으니까 이번에도 또 있으시구나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갔나봐요 죄송합니다 바람직하십니다 다들 뭐하고 계세요 살짝 cmi도 풀어주세요 너무 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젠가 봤는데 유튜브 라이브가 딜레이가 꽤 심하다면서요 7초나 된다고 막 그러던데 채팅도 딜레이가 있고 이 송출에도 딜레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이 되게 늦게 올라오는 게 당연했다라는 거를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라이브가 재미가 없으신가 약간 요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딜레이가 있었던 것뿐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아 바람직하시네요 콩콩님 그 밀린 위클리 정리는 그 주 주말에 끝내야 됩니다 그게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이게 답도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딱 그 주에 끝내야 돼요 다들 아주 바람직하게 다이어리를 쓰시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그런 분들만 댓글을 올려주신 거겠죠? 다 먹었습니다 섭취를 끝냈고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라이브 저는 라이브 할 때 사연 읽어주는 타임이 제일 좋아요 페이지그라프님의 목소리에 중독돼서 원래도 거의 라디오처럼 듣고는 하는데 사연을 읽으실 때 진짜 라디오 같아서 더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다이어리 상권분립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뭔가 그 카테고리화 하는 것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 권 다이어리 때샷을 보면 더 마음의 평화가 와서 상권분립 영상을 가끔 틀어놓는답니다 페이지그라프님을 처음 접한 입덕 영상이기도 해서 더 좋아요 저는 요즘 트래블러스노트 경량지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구형 토모에리버 종이로 만든 호보니츠보다 산젠 토모에리버로 만든 트노 경량지가 훨씬 더 부들부들 매끄럽더라고요 다른 토모에리버 비교 후기들을 보면 산젠이 구형보다 거트려졌다는데 그 후기들과 반대인 이유는 아마 경량지가 인쇄과정 없이 더 순수한 상태의 종이라서 그런가 싶습니다 그런 구형 토모에리버로 만든 경량지 노트는 이것보다 더 부들부들할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구형 토모에리버로 만든 경량지 리필이 너무 궁금해지고 슬퍼졌습니다 페이지그라프님은 구형이랑 신형을 다 써보셨나요? 만약 써보셨다면 어떤 차이점을 느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저는 신형 토모에리버가 나오고 나서 토모에리버 종이를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 제가 구매한 모든 토모에리버 종이는 전부 다 신형 토모에리버 종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형 토모에리버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비교가 어렵고 경량지 같은 경우는 제가 재작년에 썼던 게 구형 토모에리버 종이로 만든 경량지 노트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 5년인가 6년 전에 구매했던 경량 노트여가지고 그게 그 종이인 것 같은데 문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제가 종이를 쓸 때 저를 빡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제 머릿속에 기억에 잘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평균 이상 제가 원하는 어느 기준을 충족하면 종이가 그 이상으로 좋으면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종이의 질에 대해서는 근데 종이가 이제 이거 제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기준 미달이면 그러면 이제 그 종이는 제 머릿속에 남는 거죠 제가 되게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나쁜 것만 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합니다 근데 어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는데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신형 토모에리버 종이들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어요 만년필 종이가 큰데 그냥 만년필이 잘 써지면 좋은 종이 같아요 만년필이 안 써지면 나쁜 종이고요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종이가 물론 세상에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걸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아틀란티스를 찾는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뭔가 덕질을 할 때 내가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너무너무 원하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에 대한 마음마저 깎아내 버리기 때문에 그냥 현재 내가 구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좋은 거 그리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딱 그 선에서 만족한다 이렇게 끝내는 것도 참 괜찮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막 어딘가에 끝으로 달리는 그런 거는 사실 저보다 더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이 해주리라 생각을 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나는 굳이 안 그래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아주 나이브한 마인드로 저는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건대 영원히 만년필 전문가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만년필 전문가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만년필이라는 것에 그리고 종이라는 것에 예민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마련인데 그게 단지 꼭 좋다고만은 할 수 없거든요 저는 만년필을 제가 일기를 쓰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싶지 만년필이라는 것 자체에 예민해지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아무튼 저의 마인드는 약간 그런데 제 이 마인드가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처럼 늘어났는데 두 가지 종류의 토모에 리버 종류가 같아요 문제는 그런데 두 가지 크기의 토모에 리버 노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원지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미 한 권 다 쓴 노트인데 제가 사실 이거 말고 한 권이 더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크기의 그 경량지 노트 트노 패스포트 경량지 노트가 아마 말씀하신 구형 토모에 리버 종이로 만든 노트일 건데 제가 그거는 이미 다 써서 한국에 갖다 놨나봐요 여기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는 만년필을 쓴 페이지를 보여드려야 되죠 네 이거가 지금 만년필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이 페이지가 있고 이거는 두 개가 같은 종이인데 색상이 달라요 지금 이거는 얘는 만년필로 글씨도 쓰고 그림도 만년필로 그린 건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크림 종이고요 이거는 그냥 백색 종이입니다 근데 둘 다 토모에 리버고 둘 다 신형이고 그리고 둘 다 저는 좋아요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만 제가 이 트노 패스포트 사이즈 노트를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토모에 리버를 사용하는 이유는 경량지가 아니라 페이지 수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 MD에서 나온 그 트레일블러스 미도리에서 나온 일반적인 그냥 이 리필 사이즈는 사실 이렇잖아요 되게 얇아요 아무리 이게 경량지라서 종이가 들어가는 페이지가 많아졌다고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쓰는 다른 이런 리필에 비하면은 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제가 제 채널에서도 한번 리뷰한 바 있는 그 엣치라고 하는 그 크라프트 사이트 그런 데서 구매한 근데 이제는 그 이 브랜드 자체의 홈페이지도 생겼어요 그래서 굿 잉크 프레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업체인데 거기서 구매한 이 신형 토모에 리버 패스포트 사이즈 리필 네 이거는 되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되게 오래가요 종이가 그리고 이 커버도 종이지만 되게 되게 단단하고 안 낡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 트노에다가도 지금 현재 또 다른 색상으로 바꿔서 여보 귀엽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친구도 이 커버는 다른 거에서 갖고 온 커버지만 결국에 이 표지는 굿 잉크 프레션이고 안에 종이도 굿 잉크 프레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톰모에 리버 종이 좋아하시면 그리고 경량지는 아니지만 경량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2 그램인가 아무튼 엄청 얇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한번 이 브랜드 들어가서 구경해 보세요 가격 되게 저렴하고 아마도 10년 세일을 할 겁니다 올해 말 내년 초에 세일을 20% 인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가입하면 저는 또 뭐 할인을 해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구매를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한 번에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만년필이 거미줄만 안치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뒷배김이 너무 심하지 않고 거미줄만 안치면 종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로디아 노트도 좋아하고 로이텀도 좋아하고요 독일에 이렇게 슝 넘어갔다가 아울렛에서 로이텀을 엄청 싸게 파는 것을 보고서 한 7권인가 8권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뭘 사면 안 돼요 그거부터 일단 다 쓰고 말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종이들은 그렇습니다 로디아 로이텀 그리고 요 굿 잉크 프레션 이 세 가지의 브랜드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과연 내년에 원하시는 멋진 종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게 굳이 지금 그리워하시는 구할 수 없는 구형 경량지 노트 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멋진 노트를 만나실 수 있을 것인가 를 한번 봐드릴게요 아이고 종이니까 약간 외로운데 그 뭘까 종이의 망망대에서 살짝 완벽한 종이는 어디에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외로움이 살짝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무엇에도 약간 살짝 만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상적인 거죠 사람이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금 쓰고 있어도 어딘가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거니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찾아나가는 여정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내년은 아마도 그 멋진 종이를 찾아나가는 여정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거기서 막 완벽한 종이는 발견하지 못하실 지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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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렇게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다이어리를 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막 완벽한 종이를 찾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 종이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에는 동의를 안 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근데 그런 재미도 있어요 내가 이런 저런 종이를 다 써보면서 그 종이를 수집해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뭔가 따로 종이로 내가 이렇게 제가 요새 좀 빠진 게 셀프 바인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쉬워요 다이소에 가면 송곳을 팔거든요 그 송곳을 사와가지고 종이에다가 구멍을 동일한 그 간격으로 뚫은 다음에 실로 그냥 왁스실 왁스실로 이렇게 엮어버리면은 그게 다이어리가 돼요 그래서 종이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종이 탐방을 기왕 하는 김에 종이를 각자 이렇게 한 장씩 다 종류별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만년필과 잉크로 한번 이렇게 다 써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만의 그런 샘플 북 같은 거를 만들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사연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뭘 잘못하고 있나 여러분 지루하시지는 않죠 아이고 만년필을 떨어뜨리셨다고요 아 그 제가 딱 얼마 전에 그걸 겪었잖아요 아마존에서 산 만년필에다가 진짜 정말 수틀리면 그냥 사포로 갈아버리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건 진짜 완전 잘못된 방법이고 진짜 내가 만년필한테 너무 화가 날 경우에만 그렇게 하시고 네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은 하지 마시고 AS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AS를 보내세요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온건한 답변이고 올바른 답변이고 약간 그 항상 그 AS 센터에 가면은 받는 그런 매크로 답변 같은 거예요 만년필이 잘못되고 마음에 안 들면 펜샵에 가서 수리를 받으세요 AS 센터에 가세요 이거는 진짜 완전 매크로 답변인데 근데 사람이 내가 너무 빡칠 수도 있고 AS 센터에 갈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거 그렇게 택배로 보내고 받고 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 만년필이 망가져도 상관없으면 그냥 사포로 갈아버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만년필은 도구니까 그리고 얘가 굳이 만년 갈 필요는 없잖아요 얘는 그냥 한 5년 6년 가도 되는 애라고 한다면 그렇게 갈아버리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김장 너무 부럽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부럽다 진짜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그 입에다가 이렇게 김치를 넣는 그 김치 속은 바로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 아 대박 마늘 맛 나고 막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저는 여기서 종갓집 김치만 먹어요 그것도 비싸서 못 먹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시고 아 김장이 더 중요하죠 제 라이브가 뭐가 중요하면 뭣이 중요하겠어요 네 얼른 주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올 한 해는 망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했었던 난데 올 1월 1일날 코로나 확진부터 시작해서 한 해 내내 병원만 다닌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가족력 때문에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아봤고 추가 검사하자고 연락와서 검사를 했고 의사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갑상선 암인 듯하다고 상급 병원을 알아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억울한 심정밖에 안 드네요 괜찮다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욱 감정이 올라오면 다시 추스르고 있습니다 잡념을 없애기 위해 펜을 들고 계속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습니다 다이어리에 감정을 쏟아내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필사만 하고 있어요 이런 취미라도 없었으면 스스로가 속에서부터 무너졌을 것 같네요 퇴근하고 저녁 챙겨 먹고 매일 끄적거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물론 갑상선 암은 느린 암이고 치료하기 쉽다는 것은 잘 압니다 주변에 수술하고 괜찮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다만 막상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미 일어나버리는 거니까 타격을 받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죠 아플 것 다 고치고 앞으로 건강 지키며 조심히 제2의 인생을 살라는 기회로 삼고 극복하렵니다 평소 듣는 유튜버들 목소리가 이제는 짜증인데 그래도 퇴근님의 나긋나긋 목소리로 위안받고 있답니다 라디오 듣듯이 예전 영상들을 틀어놓고 필사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아 네 이게 참 생각이 많아 지시겠어요 아 물론 이렇게 올 한해 가 진짜 다사다난 하셨는데 그 건강검진을 받고 이제 그런 연락이 오면은 진짜 덜컹하죠 덜컹하는데 이제 덜컹한데다가 이미 그 추가 검진까지 받고 이제 삼각병원까지 가라는 얘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진짜 뭐가 이렇게 약간 나한테 벌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저희 엄마가 갑상선 수술을 하셨고 제 주변에도 젊으시지만 그걸로 인해 네 걸리시고 다시 괜찮아지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그런 병에 대해서는 제삼자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갑상선 암이니까 괜찮으시다 막 이런 뭐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용감한 방법으로 정면 돌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제 채널이 이런 그 뭔가를 쓰는 것 종이와 관련된 그런 채널이니까 제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다 기쁘고요 네 조금 힘든 그런 뭔가 시기이시겠지만 지금 하시던 대로 그렇게 정면으로 돌파를 하다보면 지금 지금 해두셨던 기록들이 또 나중에는 다시 돌아봤을 때 또 새로운 의미가 더 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행복한 하루뿐 아니고 행복한 내년도 되셔야 되고 행복한 내후년도 되셔야 되고 계속 행복하셔야죠 세상에 얼마나 예쁜 종이와 얼마나 예쁜 펜과 그리고 책도 얼마나 예쁜 그립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카드를 뽑아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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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하게 신중하게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가장 위로 솟아있는 이 친구로 제가 이 카드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행복한 혹은 행복해질 사람들한테만 나오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너무 막 크게 생각하지 말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그 다음에 행복한 한 주를 보내고 그러다 보면 행복한 다음 달이 오고 계속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카드도 좋은 카드가 나왔으니까 네 잘 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엠 아이엠 정도는 사포로 갈아버리셔도 돼요 제가 이번에 아이엠을 갈아버리고 깨달았는데 아이엠이 완벽한 친구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이엠이 원빛만큼 완벽한 만년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 퀄리티가 너무너무 들쭉날쭉한 그런 친구였고 네 그래서 약간 배신감이 느껴졌고 그래서 사포로 갈아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엠을 구매한 금액이 아깝지 않다는 과정을 말이죠 갈아버리십시오 저 안 울었어요 밖에 비가 아이고 비가 와가지고 네 비가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제 채널은 ASMR 채널이 아닙니다 저 제사전에 ASMR은 없어요 ASMR 채널 아니고요 글씨 쓰는 채널은 맞는데요 글씨만 쓰는 건 아니고요 어 글씨를 쓰기도 하고 만년필을 사포로 갈기도 하고 종이를 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ASMR은 절대 아니고요 최근에 하나 올리긴 했지만 그게 다입니다 그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페그님 저는 20개 정도의 잉크를 가지고 있지만 펄 잉크는 하나도 없어요 펄을 넣으면 만년필 망할 것 같아서 한 번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잉크 영상 보고 그 펄 잉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요즘 그립다 문학 잉크에 빠져서 뭘 살까 고민하다가 그만 펄 잉크 8개를 주문하고 말았답니다 싫어하면 또 하고 싶은 맛만 샘솟는게 인강지라 왜 그렇게 싫어하나 경혁해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왜 그렇게 싫어하나 경험해 보려고요 매일매일 영상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저녁에 다이어리 적으면서 봬요 아니 지금 여기 계세요? 아니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지금 배송 출발했어요? 그거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십시오 아니 잠깐만 제가 잉크밴드 캘린더로 충분히 펄 잉크의 위험성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펄 잉크를 지금 8개나? 물론 저도 지금 잉크밴드 캘린더를 열어서 펄 잉크가 8개가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지금 그걸 보고 펄 잉크를 주문하시는 그런 잘못된 결론을 이르셨단 말이에요? 안되는데? 안돼요 8개는 안되고 4개 정도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십시오 혹시 만약에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시면 빨리 가서 부분 취소를 하십시오 딥팬이 있으시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펄 잉크는 딥팬을 쓰면 좀 답답할 것 같고요 글라스팬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펄이 이렇게 닙에 안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좀 답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잘못된 만남? 제가 제가 쏘아올린 잘못된 만남인 건가요? 그러면 저는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분명 말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관되게 욕했어요 근데 그 길을 가신 거는 본인의 선택이시니까 제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 주문 취소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셨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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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문빔 그거 그거 뭐지? 글씨 쓰면 글씨에 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심지어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되게 평범한 색이에요 그래서 그 디아민의 어 그 이름 뭐였지? 까먹었다 얼그레이 디아민 얼그레이랑 디아민의 쇼팽? 약간 그런 색입니다 딱 제가 좋아하는 라인이 그 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이에요 그러니까 디아민 얼그레이 디아민 쇼팽 쓰시고 문빔! 쳐다 놓으지 마십시오 내년에 혹시 만약에 잉크밴드 캘린더에 병잉크가 나오면 그 자카란다? 네 딱 그거 보라색 잉크? 그거는 진짜 정말 예쁜 잉크라서 저도 본병을 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니마 그 길을 가지 마세요 제가 펄잉크를 카키머리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못 드립니다 죄송해요 한번 써보기는 해볼게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죠 펄이 카키머리 안에도 막 박혀갖고 안 나올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안 써봤어요 이 보세요 피온님 제이업인 펄잉크 샀다가 나중에 버렸어요 이거 보십쇼 여러분의 결말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방 음박 잉크 같은 거 아니 잉크래 금방 음박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에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또 카드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잉크 가 인생의 어떤 결말을 결말을 네 약이하게 될지 펄잉크를 구매한 것이 과연 어떤 결과로 끝이 날지 근데 이 카드를 섞거나 할 때 제 사감을 넣지 않겠어요 네 그냥 정말 난 펄잉크 아무 상관없다 나는 펄잉크를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잉크를 잉크래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배송이 오면 나중에 댓글로라도 알려주세요 어떤 경험이셨는가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그러면 또 너무 딱 누가 이 사연을 보냈는지가 공개가 돼서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음 펄잉크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숨어있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세요 빨리 지금 주문 취소 망했대요 이게 나락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제가 진짜 나쁘게 해석하는게 아니고 이건 나쁜 카드예요 이거는 나쁜 결말 불운 불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만남 퍼링크 빨리 주문 취소 아니면은 반품 어머 카키모리에 아 죄송해요 제가 코를 먹었네 어머 죄송합니다 이게 아 큰일났다 이게 아 죄송해요 어떡하지 아 라이브라 난리일수도 없고 코를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어 네 이게 나쁜이 아 나쁜 카드예요 그래서 그렇게 썩 그렇게 결말이 밝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잉크 여덟 개 살 돈이면 만여빌 한자로 사잖아요 제 생각에 잉크 여덟 개 살 돈이면 아 잉크를 여덟 개 살 돈이면 카키몰이를 하나를 사셔도 되겠어요 차라리 그걸 사십쇼 잉크 말고 저는 분명 경고 한 열 번은 더 했고 심지어 카드도 이 카드가 나왔고 저는 100% 말씀드렸어요 안 된다고 그 길을 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사연입니다 요즘은 아비치의 더 나이트라는 노래에 빠져 있습니다 들어도 들어도 질리질 않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언젠간 세상이 널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사렴 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매일매일 듣고 있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는 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답니다 라고 아주 담담하게 보내주셨네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어 제이다 네 지금 후회 없는 연말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저는 약간 피인가 제이랑 피 맞나요 반대되는 게 저는 피라서 그 약간 여름방학의 마지막 날 같은 연말을 살고 있거든요 지금 올 한 해 제가 하려고 해놨던 목표 해놨던 것들이 수만 개가 있는데 근데 그걸 아무것도 완수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부랴부랴 뭐라도 하나 해보겠답시고 잉크반드 캘린더 매일매일 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이어리 상권 불림 영상도 올려야 되고 막 그거를 이제서야 밀린 것들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은 지금 모든 걸 다 이렇게 끝마친 그런 여유가 느껴져요 네 라비치의 더 나이트라는 노래는 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노래를 틀면 이 영상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걸려서 네 각자 들어보시는 것으로 아 음료 리필 좋네요 네 잠깐 따뜻한 차를 리필을 하도록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리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새 그 되게 반복해서 듣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있지 TAKE THAT 맞나? 네 TAKE THAT의 THIS LIFE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약간 듣고 있어요 연말에는 약간 요런 노래를 자꾸 듣게 되는 거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한 해를 포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래 새로운 새해의 마음가짐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카드를 봐 드릴 건 아닌 거 같아요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차를 잠깐 마시고 아 다 식었다 여기가 얼마나 춥냐면요 여러분 차를 내려서 도자기 안에 담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엄청 빠르게 차가워집니다 그 정도로 춥습니다 지금 거의 그냥 그냥 미지근한 물이에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구독했습니다 12월 한달 잉크 개봉기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내년 다이어리를 구매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워너디스 언타이틀 다이어리를 구매했어요 스크랩하기 좋은 다이어리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일기를 많이 쓰는 줄 몰랐어요 하루에 한 칸은 TAKE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 카드가 발동해서 게으르다 못해 다이어리의 존재를 잊고 살던 저는 일기를 매일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까스로 맨 뒷장 무지 두 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매일 일기를 쓰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이제는 종이가 모자라네요 제가 투머치 라이터인지 최근에 알았습니다 슬프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기를 쓰실 때 큰일 위주로 쓰시는지 아니면 식사나 주요일과 정도만 쓰시는지요 그리고 요즘 다이어리는 3개월, 6개월형도 나오잖아요 이런 종류도 써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위클리는 필요 없어서 만년형을 추구합니다 근데 또 무지는 싫어요 진짜 제 마음은 뭘까요? 라고 네 약간 지금 혼란하시군요 그래서 약간 지금 나 다이어리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갈팡질팡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일기를 쓸 때 거시사와 미시사라는 게 있잖아요 거시사는 예를 들면 한국은 몇 년에 독립을 했다 근데 몇 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근데 미시사는 독립을 할 때 독립 상황에 있던 어느 한 사람의 삶 이런 거거든요 저는 약간 제 일기를 쓸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스스로 제 삶의 사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기를 쓰는데요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사관은 아닙니다 일단 편견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큰 줄기와 흐름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미시적인 거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한 거 그런 거에 집착해서 쓰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문학에서는 그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정말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일기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에 대해서는 거의 안 쓸 때도 있고요 거의 안 쓰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일과도 거의 안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기에 뭘 쓰냐 그러면 그냥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건 보여드리면서 말을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고요 근데 제가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또 제 영상을 팔아넘기는 것 같겠지만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삼권분립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높은데요 거기서 저는 다이어리끼리에 서로의 용도를 아예 딱 세 개로 분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각자의 다이어리는 서로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봐 주신 것처럼 식사나 주요 일과는 제 행정부 다이어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가는 그걸 써요 스케줄링을 해요 일과도 써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잘못된 역사관에 입각한 사관 그거는 제 일기장에 씁니다 투머치 토커지만 상관없어요 왜냐면 날짜가 적혀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7장을 쓰든 8장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다 쓰면 또 다른 다이어리에다가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기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근데 사람이 다이어리 꾸미기도 해야 되잖아요 꾸미기를 하는 다이어리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꾸미기는 이 다이어리에다가만 합니다 근데 가끔 다른 다이어리도 꾸미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다이어리도 꾸며도 돼요 그렇지만 서로 각자 독립적인 영역이 있다는 걸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 영역을 근본적으로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3권분립의 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고민하시는 걸 보아하니까 한번 또 제 영상을 보시고 다이어리를 용도를 3개로 분리하셔서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잘 맞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이나 스케줄은 스케줄링하는 다이어리에다 하시고 그리고 다이어리 꾸미는 다이어리에다가는 꾸미기 위주로 하시지만 글을 쓰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그거는 아무리 많이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쓰면 또 다른 다이어리를 갖고 오면 되니까 그리고 일기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만년필을 활용해서 쓰는데 그냥 쓰다가 다 쓰면 또 다음 다이어리를 쓰면 되고 쓰다가 망치면 그냥 뜯어내면 되고 아니면 그 페이지를 접으면 되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아 근데 여기 보면은 위클리가 필요 없다고 하셨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스케줄링 다이어리가 위클리가 아닌 다이어리들도 있어요 데일리인 다이어리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월간형 다이어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시면 본인한테 딱 맞는 그런 다이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홍님 안녕하세요 네 한국시간으로 지금 딱 밤 시간이시죠 네 보통들 이렇게 같이 라이브 하다가 12시 되면은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처럼 이제 다들 주무시러 가십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그 기왕 제 영상을 팔아넘긴 김에 이분께도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도 삼권분립이 맞는지를 제가 봐드릴게요 다이어리를 세 가지를 쓰는 게 맞는지 그게 스타일이 맞으실지 그거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게 나오면 영상을 보시고 아니면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그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응답 창을 계속 열어놓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벌써 1시간 40분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사연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 저희가 사연만 읽으려고 모인 것은 아니니까 다이어리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2시가 되면은 이 응답을 받는 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없게 할 거니까 혹시 만약에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2시 전에 보내주세요 아 2시 아니고 10시 한국 시간으로 10시 전에 보내주세요 10시가 되면은 창고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2시 1시 1시 2시 1시 2시 3시 7 어떻게 하면 좋아 일단 가서 영상 보시고 오세요 그 영상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내 다이어리 셋업을 내년에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그 약간 기준이 서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워가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제 영상에서 배워가는 게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좀 창피하지만 아무튼 잘 만든다고 하니 꼭 그거를 따르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거기에 딱 보고 나는 스케줄러가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은 스케줄러는 그냥 빼셔도 돼요 다른 두 가지 다이어리만 놓으셔도 돼요 제가 보면은 지금 딱 문제는 다이어리를 꾸미는 다이어리와 일기를 쓰는 다이어리가 함께 있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분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카드는 이렇게 나왔어요 배우는 게 있다 다음 사연 저도 그랬는데 저도 원래 먼슬리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올해에 쓰던 스케줄러가 로이텀인데 로이텀에는 먼슬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먼슬리 같은 달력 모양의 먼슬리가 없어요 그래서 상관없다 라고 생각했어요 먼슬리를 그렇게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웬걸 먼슬리가 없으니까 이 한 달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다이어리는 먼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슬리가 있다 없으면 또 먼슬리가 소중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라서 다음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생각 못할 만큼 일상이 바빠요 내년 다이어리는 만년필을 잘 받는 다이어리로 구하고 싶은데 패근님은 사셨나요? 오늘 하울 기대합니다 요즘 패근님 디아민 잉크 캘린더 영상 보면서 왜 안 샀을까? 후회 막심 중이에요 정말요? 제 영상을 보고요? 더 후회하기 전에 디아민 스탠다드 잉크를 사려고 하는데 제일 추천하시는 잉크가 있을까요? 중국산 만년필들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패근님은 구매한 종이, 노트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시나요? 집에 남아도는 노트가 많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내년에는 더 많은 영상을 볼 수 있길 응원하고 잉크 캘린더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잉크 캘린더는 구매 안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는 절대 구매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절대 구매 안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잉크 중에 좋아하는 예쁜 잉크만 쏙쏙 본병으로 살 수 있는데 굳이? 굳이 저거를 저 폭탄을 저렇게 돈 주고 산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이면 만년필을 샀죠 그쵸 만년필을 잘 받는 다이어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정해져 있어요 딱 브랜드가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 세틴북이라고 하는 다이어리가 토모의 리버 종이를 썼다고 해서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트롤 스페이퍼도 그렇고 딱 몇몇 만년필 쓰시는 분들이 쓰시는 다이어리가 정해져 있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이어리들을 써본 적이 없고 저는 로이텀은 써봤는데 로이텀은 아주 좋았고 그리고 근데 약간 로이텀은 뭐라고 그러지? 레이아웃 레이아웃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독일, 영국 회사인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리한 스케줄링이랑 좀 다른 것 같고 그건 데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몰스킨은 만년필을 못 버티니까 몰스킨은 하지 마시고 로이텀은 괜찮아요 그리고 로디아도 괜찮고요 근데 무인양품이나 이제 이런 내 것들은 만년필을 못 견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도전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오는 다이어리 중에 엠디페이퍼를 쓴 다이어리들이 다 만년필을 견디고요 만년필과 상성도 괜찮고 손기름이 조금 묻어가지고 글씨가 좀 헛발질을 하는 경향은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디아민의 스탠다드 잉크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잉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얼그레이 좋고요 데님도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라이터스 블러드도 좋아하고요 빨간색인데 되게 진한 빨간색이고 아 그리고 펠헠블루를 제가 진짜 좋아해요 펠헠블루 디아민의 펠헠블루라고 펠헴 기타 색깔에서 따온 그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그 정도가 제가 좋아하는 디아민 잉크인 것 같아요 중국산 만년필들은 저의 수많은 해야 할 일 중에 들어있는데 아직까지 못한 것인데 리뷰를 언젠가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경험이었어요 한 번 경험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종이나 노트가 제 마음에 안 들면요 안 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짱 박아놓고 그게 그렇게 몇 년을 가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노트를 딱 쓸 때 살 때 예쁘다 혹은 내가 이걸 어딘가에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으로 무언가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100% 쳐박습니다 어딘가에 100% 쳐박아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그걸 안 사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 나한테 마법을 슝 부려가지고 너는 이걸 사고 싶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뭘 이렇게 게시를 받은 것 마냥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여서 그거를 꼭 사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랄까 그냥 그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종이의 무게 어쩔 수 없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취미는 시행착오를 내가 내 돈 주고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쳐박아 두시면 됩니다 남아도는 노트는 저도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하고 싶은 영상이 월드컵이거든요 안 쓰는 다이어리 월드컵 영상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안 쓰는 다이어리에 들어갈 다이어리들을 한번 다 이렇게 추려봐야 되는데 라인업들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넵킨 다이어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그지 같다 이러고 리뷰 쓰고 나서 단 한 번도 안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이어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희는 그때 그 영상에서 같이 함께 고민해보도록 해요 저도 진짜 많거든요 안 쓰는 노트가 내년에 그 노트 중에 한두 권이라도 꼭 쓰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럼 한번 카드를 또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년필을 잘 받는 다이어리를 내년에 찾아낼 수 있을까 그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뽑을까봐요 여기서 뽑을래요 이 카드 되게 재밌는 카드인데 제가 좋아하는 카드거든요 사람이 기웃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한번 정보를 잘 찾아보세요 만년필을 받는 다이어리 종류를 일단 한번 리스트업을 쭉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를 딱 골라서 이렇게 딱 스타트를 끊어보시면 그러면 아마 마음에 맞는 다이어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건 되게 즐거운 새로운 자극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분명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 벌써 48분 대박 시간 무엇 좋은 방법이네요 그 맛없는 음식을 시켰다고 생각하고 버리기 사실 음식 가격이긴 해요 그쵸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배달 음식도 너무 많이 비싸졌다고 들었는데 제가 자꾸 들었는데 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에 가서 막상 한국에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은 유럽에선 이미 너무 당연한 물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올랐다라고 체감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올랐다고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비싸요 그 외식 물가 진짜 미쳐버렸습니다 맛이 있으면 욕이라도 안 하겠는데 맛도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면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 같아 즐겁게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영상 감성도 너무 좋아요 특히 소리랑 색감이 취향 저격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 드디어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내년에는 공부에 열중해서 후회 없을 만큼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페이지그라프님도 내년에 큰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문구 관련 TMI를 하자면 여름에 구매했던 펠리칸 파스텔 블루를 이상하게 세척해서 나사 부분이 뻑뻑해졌어요 이후로 조심하게 되면서 다른 만년필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저렴한 만년필이 좀 더 마음도 편하고 데일리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교 사이에서 독감이 많이 돌고 있는데 페이지그라프님도 몸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한 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고3을 이렇게 목전에 앞둔 구독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파스텔 블루는 AS를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아까 무슨 매크로 답변 같은 답변이라고 말해놓고 AS 보내시라고 해서 좀 그런데 한국에서 파스텔 블루 구매하셨으면 100% AS 될 거거든요 거기 AS 되게 잘해주는 곳이라서 신안인가 아무튼 거기에 AS를 꼭 보내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걸 꼭 보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펠리칸 시리즈가 고시 만년필로 되게 유명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잉크를 많이 담을 수 있고 그리고 만년필 자체가 편하기 때문에 사용이 필기감도 좋고 그래서 공부용 만년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리하고 나면 좋은 공부 메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고3 때 썼던 샤프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단종돼서 못 구해요 수능 샤프 아니고 수능 샤프 아니고 스테들러사에서 나온 빨간색과 검은색이 반복이 되는 삼각형 모양 샤프였는데 그거를 하나를 제가 쓰고 있던 거가 거의 손때가 묻은 나머지 손이 하도 마찰이 된 나머지 플라스틱인데도 불구하고 겉에가 아주 빤딱빤딱해졌고 그거를 소중히 고이 모셔놓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대학에 가서 조교로 일을 하다 하는데 같이 일했던 조교쌤이 그 샤프를 한 자루를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 팔면 안 되냐 그래서 하나를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샤프를 볼 때마다 제 고3 생각이 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 고3은 참 즐거웠던 기억만 있어요 공부를 안 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샤프가 제 고3을 나타내주는 약간 어떻게 보면 물건으로서의 약간 대표적인 물건 그런 거예요 상징하는 물건 그래서 저는 이 파스텔블루 만년필을 고3 수험생활에 그런 뭔가 스터디메이트 로 삼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험 볼 땐 쓰면 안 되겠지만 공부할 때 말이에요 깜지 같은 거 쓰고 그럴 때 그럴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꼭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3이 참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 나는 힘들지 않아 왜 나 19살이 뭐가 힘들어? 이렇게 해도 그냥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죠 주변에서 약간 분위기가 고3 때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너의 인생이 막았다 이러고 다들 엄청 큰 무슨 인생의 부기점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해서 그 분위기에 이렇게 확 휩쓸리면 나도 모르게 고3이 엄청 커져서 고3의 생활이 진짜 엄청 큰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그냥 매년 매년 지나가는 1년 중에 3일 65일 딱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즐겁게 고3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부에 열중해서 후회 없을 만큼 노력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는 정말 좋은 목표인 것 같아요 저도 고3 때 고3 수험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후회 없이 공부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후회 없이 공부를 한 과목은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즐겁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그래서 공부가 재미있고 고3이 즐거웠나 봐요 그래서 좋은 목표를 삼으셨으니 이제 좋은 스터디 메이트를 찾으시면 되니 이미 있으시니 수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결심을 크게 세웠는데 몸이 아프면 그 결심이 약해지기 마련이니까 감기 꼭 조심하시고 제 목표를 물어봐 주셨는데 제 목표는요 제가 요새 약간 느끼는 게 좀 TMI일 수 있는데 제 삶에 이정표가 사라졌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의 일을 하는 거가 제가 해야 할 일이었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과제들과 시험이 제가 할 일이었는데 요즘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누가 나한테 할 일을 주나 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스스로 할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제대로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내가 뭘 제대로 했나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뭔가 조금 약간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개인적으로 잡고 싶고요 저를 제 스스로 잘 굴리면서 한 해를 보내고 싶어요 그게 제 내년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파스텔 블루 만년필을 수리를 할 수 있을지를 봐드리겠습니다 고3 생활을 보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목표가 후회 없을 만큼 노력해보고 싶다는 거니까 사실 그게 결과가 본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파스텔 블루 만년필이 정상 범위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를 봐드릴게요 좋은 스터디 메이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더 좋겠네요 저는 되게 좋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만년필이 만약에 내가 나이 먹어서까지 10년 20년 만년필이잖아요 그렇게까지 계속 된다면 계속 내 옆에 함께 한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저는 만년필이라는 취미를 너무 늦게 알아서 조금 그게 슬픕니다 여기 이렇게 딱 되는 카드가 있어서 요걸로 해볼게요 따란 하하하하 어떻게 제가 타로를 믿진 않지만 타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참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 이 멍멍이는 진정한 친구 카드입니다 그래서 파스텔 블루 마년필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꼭 수리를 보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후회 없이 즐거운 후회가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거운 것도 매우 중요해요 고3 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면요 아직 다이어리를 구입하지 못했어요 사고 싶은 다이어리가 모두 품절입니다 보는 눈이 있으신가 봐요 패근님 마태 이번 디자인은 너무 취저입니다 평생 쓸 템으로 쟁여두고 싶어요 더 웨이스트랜드 마태도 너무 취저였어요 나중에 패근님의 마스킹테이프 어드벤트 캘린더가 나오면 좋겠네요 라고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들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렇게 마태 만드는데 거의 한 1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팔리면 그냥 제가 재고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 돈의 마태가 제 집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게 내가 마태를 만든 만큼 100% 팔린다 이러면 제가 마태를 그만큼 만들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그게 아니다 보니 제가 안 유명해서 항상 재고가 남아서 참 어려워요 근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 마태 괜찮나요? 이게 후기가 없어가지고 항상 뭔가 이렇게 판매가 하고 나면 인스타그램에다가 다들 스토리나 태그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어가서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뭐가 잘못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구나 뭔가 제대로 같긴 갔는데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 그랬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마켓이라 그런가? 후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 왜냐면 저는 제 마태를 구경을 못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사진이나 다이어리 페이지가 무척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르거든요 제 마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으셨다면 자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태 어드벤트 캘린더는 제가 부자가 되면 고민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는 아마 안 되지 싶어요 아무리 제가 성공을 한다 해도 내년에는 못 만들 것 같아요 사고 싶은 다이어리가 얼른 품절이 풀려서 원하는 다이어리를 구매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원하는 다이어리를 내가 살 수 있을지를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을 흘려드리시면 안 돼요 제발 제발 좀 자랑해주세요 저는 이번 마켓 뭐가 진짜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이제 진짜 접을 때가 됐나 봐 사람들이 아무도 받고 반응이 없네 그래서 약간 좌절했거든요 내년도에 뭔가 목표는 이 사업을 좀 확대해보자 였는데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할 게 아니고 사업을 접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먼 데 있기 때문에 체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리뷰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꼭 좀 꼭 좀 제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사연으로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번에 처음 받아본 피드백이에요 진짜로 진짜 이번에 뭐 그래서 내가 인스타를 블록을 했나 인스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룰 줄을 몰라요 그래서 뭐 설정을 따로 한 게 없는데 진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뭐 내가 나 빼고 모두를 왕따시키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뭐 그럴 일은 많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결론은 아 내 마켓이 망했나보다 라고 생각했죠 결론였나 보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품절인 다이어리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사고 싶은 다이어리가 품절이라고 다른 다이어리를 그냥 대충 절충하자 이래서 사면 100% 후회하십니다 100% 후회한대요 그래서 기다리래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품절 다이어리를 기다렸다가 품절이 풀리면 그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월이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기다려서 꼭 원하는 다이어리를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연입니다 기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일페에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재 벨기에 살고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뭔가 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구매해주신 분들이 죄송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일이고요 멋진 사진이 필요한 일도 전혀 아니고 그냥 다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참 기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시면서 마지막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페이지그라프님 저는 페그님을 매우 좋아하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다꾸 스타일 아이고 죄송해요 다꾸 스타일도 멋있지만 자기 확신이 있는 점이 진짜 부럽습니다 다이어리는 사놓고 앞에 몇 장만 끄적이고 구석에 버려두고 이러는 분들 많은 거 저도 알지만 저는 진짜 심해요 정말 많이요 페그님은 경험치가 쌓여서 그런 것인지 성향이 타고난 것인지 좋고 싫음과 그에 따른 선택을 자기 확신껏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금세 실증나고 지루한 거 못 참고 끝맺음을 어려워하는 거 성인 ADHD일까요? 내년에는 정말 그러기 싫은데 저도 잘 해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페그님 크리스마스 인사 미리 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떡하지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안 쓰는 다이어리 월드컵을 하지 말아야 될까 봐요 지금 이렇게 저를 좋게 봐주시고 있는데 그 저라는 잘못된 약간 이렇게 잘못 이상화된 그 저를 사랑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상형 다이어리 아니 이상형 다이어리래 그 안 쓰는 다이어리 월드컵을 해서 이 예쁜 저의 모습을 망치로 박살을 내면은 그 사랑이 깨질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올리게 될 안 쓰는 다이어리 월드컵을 보시면요 정말 막 앞에 한 두 장 쓰고 안 쓰고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안 쓰는 그런 다이어리가 진짜 진짜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삽질을 많이 해요 그냥 사놓고 안 쓰는 거 예쁘다 이렇게 사놓고 안 써요 그런 다이어리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는 고민이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자기 확신이 있다 하는 거와 좋고 싫음에 대한 거 이거는 저는 오히려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부럽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저는 항상 호불호가 있거든요 항상 무언가를 볼 때 항상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벗고 싶어도 벗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잘못된 안경을 끼고 무언가를 바라본다면 그러면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좋고 싫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무언가를 볼 때 자기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부러워요 제 옆사람이 약간 그런 사람인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뭐야 뭐 저렇게 생각이 없어 싶은데 결국에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게 인생을 사는 쪽은 그쪽이더라고요 저는 약간 아집과 편견과 고집에 가득 차 있고 저쪽은 조금 약간 저렇게 살아도 인생이 멋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그런 자기 확신이 없는 분들이 부럽다 그렇지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약간 어 그렇죠 경험치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무언가를 봤을 때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직업병인 거 직업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이지만 마케팅 쪽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공부를 했었다 보니까 무언가 논문을 쓰거나 마케팅 분석을 하려면 나한테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여기서 근거를 도출해야 되거든요 일단 일단 뭔가 주장을 만들어 주장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주장을 만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 옆 사람과 제가 의견이 가장 강하게 갈린 게 숫자에 대한 건데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고 저는 옆에 있는데 갑자기 숫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숫자와 싫어하는 숫자가 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옆 사람이 숫자를 싫어하고 좋아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싫은 숫자가 있고 당연히 좋은 숫자가 있는 거 아니야? 나는 6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리고 짝수는 싫어 홀수가 더 좋아 이러니까 옆 사람이 기가 막힌다 이러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완전수가 뭔지 알아? 이래서 제가 완전수는 완전해서 싫어 그래서 6이 싫어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옆 사람이 또 막 보면서 와 진짜 기가 막힌다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있지? 세상에?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할 소리거든요 어떻게 숫자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을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숫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저보다 수학을 잘하는 천배는 더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좋아하는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없대요 그리고 숫자에는 그런 걸 가지면 안 된대요 숫자는 같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무언가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같이 판단이 여러분의 상황을 더 못 보게 하고 눈으로 뭘 더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판단을 하지 마시고 같이 판단을 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도 사는구나 이렇게 세상을 피곤하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대요 좋아하는 숫자가 없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숫자를 1부터 100까지를 다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옆사람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런 거에 시간 빼고느라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냐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네 왜지? 저는 그래서 제 비밀번호를 제가 좋아하는 숫자를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제가 싫어하는 숫자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비밀번호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리고 ADHD는 그건 질병입니다 여러분 성인 ADHD가 성인이 되어서 ADHD가 됐다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ADHD가 있던 사람이 그게 고쳐지지 않고 성인까지 오면은 그게 성인 ADHD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회가당 나가 있는 사람이 성인이 되서도 ADHD인 겁니다 물론 ADHD가 회가당 정신이 나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도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람이 그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 성인이 되서도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게 ADHD이지 요즘 세상에 너무 정보가 많아져서 나를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MBTI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질병의 정신병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ADHD가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ADHD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제 라이브 긴 라이브를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어찌됐건 긴 시간 동안 일기를 쓸 수 있고 뭔가 그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는 걸 보면은 ADHD의 확률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있죠 요새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전두엽이 망가졌다고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삶을 살아가지고 분비되는 삶을 살아가지고 몸이 망가졌다 몸도 망가질 수 있지만 사람이 뇌도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요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가까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새 노력을 하는 게 쾌락을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걸 먼저 하기를 연습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조금 싫어하는 거 먼저 하기? 약간 요런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을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과정을 만들기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를 작은 과정을 완수해가기 약간 요런 식으로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좀 제대로 살고 싶네요 아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사연을 다 읽었고요 어느덧 벌써 2시 13분이 되었습니다 펄잉크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고요 저는 잉크반드 캘린더에 그렇게 많은 펄잉크가 있을 줄은 진짜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베이스가 기본 잉크고 그냥 걔 중에 몇 개 그 히든잼으로 들어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산 거였는데 그렇게 막 우후죽순 죄다 펄잉크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 잘못이 아니고요 디아민도 펄잉크가 몇 개 들어있다라고는 얘기 안 해줬거든요 안에 어떤 어떤 잉크가 들어있다고는 말해줬지 그게 펄잉크다라고는 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잘못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사연 읽기가 끝이 났고요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아 맞다 마지막 분을 카드를 안 뽑았다 네 그러면 내년에는 과연 무언가를 끝맺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무언가를 내가 끝맺어야지라는 목표를 세울 때 세외 계획 같은 거에 세울 때 가장 쉬운 끝맺는 계획을 세우면 무조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예를 들면 내가 다이어리를 하나를 완벽하게 채우는 게 목표다 라면 작은 다이어리를 사세요 아니면 얇은 다이어리를 사시거나 그러면은 목표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끝낸 거죠 그쵸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킨 거죠 그런 꼼수 저는 아주 좋은 꼼수라고 생각해요 끝맺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드린 이 조언을 잘 기억하셔서 작은 다이어리 얇은 다이어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내는 다이어리를 끝마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카드가 좋은 카드가 나와서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오늘 다 대답이 아주 좋았어요 퍼링크에 대한 그 안 좋은 마녀 카드조차도 아주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타로를 믿지는 않지만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이 친구가 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해요 아무튼 이렇게 사연을 쭉 읽어봤고요 여러분 그럼 이제 저희가 다이어리를 꾸며야겠죠 저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분을 트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해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다이어리 많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떡하지 다이어리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아이쿠야 다이어리를 먼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앉아있은지가 벌써 2시간 16분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일어나서 살짝 스트레칭도 하고 그리고 이 차도 다시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지금 17분이니까요 30분까지만 쉴게요 13분만 쉽시다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잠깐 끄고 갔다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잠깐 어디 다녀오시고요 10시 반이죠? 10시 반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안 나는 게 맞아요 뮤트 해놓고 갈 거니까요 이따가 30분에 봬요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잠깐 끄고 갔다 올 테니까요 10시 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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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촛불을 약간 조금 불멍하시는 것처럼 보시고 계시라고 화면 보이는 데다가 놔봤는데 촛불 위가 상당히 뜨겁네요. 그래서 핸드폰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저는 할 일을 다 마치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30분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5분만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좀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리가 바닷칸가요? 너무 소리가 바닷칸가요? 사실 라이브 할 때 여러분들 앞에서 뭐 마시거나 먹거나 이런 소리 내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마시는지 소리를 몰라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다고 예쁘게 소리내면서 먹을 자신은 더더욱 없고. 근데 제가 라이브를 그래도 나름 1년이 넘게 그래도 나름대로 매달 하면서 깨달은 거는 체력 소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랑 중간에 뭐든 마셔주지 않으면 목이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꼭 뭘 마셔야 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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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TMI 겸 웃음소리 제 그 IM 만년필 있잖아요. 아마존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로 구매한 그 IM 한정 만년필. 걔는 한정이거든요. 그냥 일반 IM이 아닌데 근데 그거 제가 어제 메일을 받았는데 저한테 돈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보니까 블랙프라이데이 세일가보다 지금 현재 그냥 원래 가격 자체가 더 떨어져가지고 저한테 돈을 돌려준대요. 그래서 0.75 유로를 돌려받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천원 정도 돌려받았어요. 너무나 고맙게도 아무도 그 만년필을 구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떨어져서 심지어 세일가도 아니고 오리지널 가격이 더 떨어져서 제가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결심했는데 아마존에서 만년필은 하지 않으려고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의 만년필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년필이 막 진짜 미친듯이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막 저는 엄청 진한 초록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만년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더 이상 만년필을 종류로는 약간 볼장을 잡았다? 아 물론 물론 진짜 구매하고 싶은 그런 몇몇 위시 만년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디자인 때문이지 그 닙이 특별하다거나 그래서는 아닌 것 같아요. 30분이 되었으니까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요. 제가 올해 쓴 다이어리랑 그 다음에 내년에 쓸 다이어리를 신바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 쓴 다이어리를 왜 내년에는 안 쓰게 되는지 그런 것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상권분립 영상 2014년, 2024년 버전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3권분립을 믿는 사람입니다. 일단 저는 3권분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는 최소한 3권의 다른 용도의 다이어리는 있어야 된다. 이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세 가지의 다이어리로 아주 깔끔하고 아름답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다이어리는 저의 이뽀뿌 다이어리라고 해서 그냥 갖다 붙인 이름이긴 한데 다꾸용 다이어리입니다. 다꾸용 다이어리답게 굉장히 두께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터지려고 하고 아무튼 이런 다이어리 하나 그 다음에 저의 행정부 다이어리라고 저의 삶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스케줄러용 다이어리 그 다음에 사법부 다이어리라고 해서 제가 일기를 쓰는 줄글용 다이어리 이렇게 3권으로 깔끔하고 아름답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이 두 친구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언데이티드거든요.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도트가 또또또또또 이렇게 있는 그냥 토모에리버 종이를 쓴 다이어리고요. 만년필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무인양품에서 파는 다이어리로 이 친구도 역시나 도트가 돋돋돋돋돋돋 있는 그렇지만 안에 이제 꾸미기를 한 다이어리라서 이렇게 뭐가 많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다이어리인데 제가 날짜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꾸밀 때 굳이 날짜를 상관하지 않는 다이어리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이 다이어리를 다 완성을 못해도 내년에도 또 쓸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들입니다. 언데이티드 다이어리에요. 날짜 없는 다이어리, 만년 다이어리라고 하죠. 얘네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얘입니다. 얘는 스케줄러에요. 네 스케줄러고 보시면 날짜형 스케줄러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날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되게 빈칸이 많죠. 왜냐면 제가 워낙 여행을 다니고 여행을 다닐 땐 사실 이런 종류의 스케줄러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제가 올해 이런 형태의 로이텀 스케줄러 주간 스케줄러를 처음 써봤는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일단 월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첫 번째 문제 월간이 없어요. 이게 월간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다가 내 일정을 다 한눈에 표시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잘 안 들어와요. 칸이 너무 작아서 이거는 보통 다이어리는 연간이라고 말하죠. 월간이 아니고 근데 로이텀 같은 경우는 월간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월간을 안 쓰는 사람이라서 월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월간이 있는데 안 쓰는 것과 월간이 필요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고 저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간의 필요성이 굉장히 절실해졌고 그리고 이런 형태 가로 형태의 주간이 저 굉장히 굉장히 불편하다. 여기다 내용을 쓰기에는 너무 칸이 좁고 옆으로 넓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이 중간에 다이어리를 살짝 바깥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아젠다라고 되어 있죠. 9월부터 시작하는 네. 플래너인데 막스사에서 나온 플래너거든요. 일본 막스사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간이 있고요. 아름답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간이 있는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주간 다이어리에요. 이걸로 제가 9월부터 바꿨습니다. 유럽에 많은 스케줄러들은 9월에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년 그 학기 년 그 학기의 년도가 그 새는 게 9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3월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9월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스케줄러들은 9월에 시작해서 내년도 8월에 끝나요. 이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 딱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했죠. 막 한국에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갈 일이 더 이상 없고 벨기에 계속 있을 건데 근데 내가 이 로이텀의 다이어리 형태는 매우 질렸고 잘 안 맞고 그래서 주간 형태의 옆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는 이 시간대가 써져 있는 다이어리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존에서 마침 이 다이어리가 세일을 하고 있었고 쿠폰도 멍일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단돈 7유로 한국돈으로 9,000원에 구매를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18유로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한 2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를 샀고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딱 하나 불만족스러운 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2시에서 끝이에요. 저녁 8시에서 끝나요. 그거 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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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조금 불만 나머지는 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스케줄러를 바꾼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꾸용 다이어리가 제가 이 다이어리를 잘못 샀어요. 이 다이어리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만 보고 산 다이어리인데 굉장히 질이 안 좋고 별로인 다이어리가 저한테 왔죠. 그랬는데 얘를 어찌됐건 써야되니까 서브 다꾸용 다이어리로 쓰자. 그래서 이것도 함께 썼습니다. 올해 그래서 총 다꾸용 다이어리가 두 개가 된 셈인데 이게 제 메인 이건 제 서브 이거는 사실 재작년도 부터 쓴 거긴 해요. 그래서 좀 약간 힘 빼고 꾸미고 싶을 때 힘 빼고 꾸미고 싶을 때 그렇게 막 별로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거 그런 거 꾸밀 때 여기다가 꾸몄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꾸용 다이어리가 두 권이 된 셈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 용도의 다이어리를 두 권으로 나눠 쓰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면 좀 더 빨리 완성시키겠지? 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다이어리도 완결이 늦어지고 이 다이어리도 완결이 늦어집니다.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의 끝맺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이가 될 뿐이에요. 지지부진한 사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저는 빨리 얘를 어떻게든 끝을 대서 이제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다고 말하기엔 좀 창피한가? 네. 많이 끝났습니다. 페이지 수도 얼마나 많은지 진짜 쓸데없이 그래갖고 좀 짜증이 나는데 얘를 빨리 끝내버리고 빨리 얘의 목숨을 끊어서 저의 원래 다이어리만 쓰고 싶어요. 그게 제 첫째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올해를 지내봤는데 그렇다면 아 내년도는 어떻게 셋업을 하냐? 저는 내년도에 다이어리를 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셋업이 돼있는 다이어리를 그대로 내년에 들고 가면 되기 때문이죠. 한번 보실까요? 이 어젠다 저의 행정부 다이어리 9월에 시작했죠. 내년 8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참고로 이 막스사에서 나오는 다이어리랑 스탈로지 그 다이어리도 만년필을 버티는 좋은 다이어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스탈로지 365 다이어리는 디자인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유럽에는 그 다이어리 진짜 좋아해서 사람들이 유럽의 문구점에 가면 항상 스탈로지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종이가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아직 다 못 썼어요. 뒤에 진짜 조금 남겨놓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만큼 남았는데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이거 다 쓰면 얘랑 정확히 동일한 다이어리가 하나 하나가 더가 아니고 네 권인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꺼내서 쓰면 돼요. 아주 쉽죠. 그리고 제 일기장 일기장도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어요. 이거 너무 오래 쓰는데 근데 변명을 하자면 만년필로만 쓰는 일기장이고 그리고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송모일이 종이라서 가뜩이나 얇아 죽겠는데 페이지 수도 제가 옵션을 선택할 때 제일 페이지가 많은 걸로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얇아 보이지만 안에 내용은 정말 많이 갖고 있는 다이어리에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 그대로 가면 되고 만약에 이거 쓰다가 질렸어. 그러면 이 안에 엽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 다 썼어.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크기의 이 색깔만 다른 다이어리가 저기 한 또 한 3권인가 4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아주 쉽죠. 여러분.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어 기존에 쓰던 거에서 그대로 그냥 가면 돼요.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답답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해에는 새로운 다이어리 쓰는 맛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인정.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거듭해 가면서 제가 나름대로 스스로 발전시킨 저의 논리 안에서 제가 원래 쓰던 다이어리를 더 이 다이어리의 위치를 더욱더 공고히 해주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딱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다이어리로 나누는 거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제 스스로 마음에 들고요. 네. 저는 납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제가 지금까지 썼던 그 모든 꾸미기용 다이어리 중에 제가 제일 잘 쓰고 그리고 제가 항상 끝맺음을 내는 다이어리였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쓰는 거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요 다이어리도 마찬가지로 만년필이 아주 잘 되는 토모의 리버 종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리필이 많이 있어서 요것도 그냥 요대로 가도 안 질리고요. 사실 만년필을 쓰는 다이어리는 다이어리가 막 치장하고 예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만년필이 예쁘거든요. 그리고 만년필 잉크가 아주 예쁘거든요. 펄이 자글자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고 이 친구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형태는 아주 마음에 들고 그리고 진짜 의도치 않았지만 크기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썼던 스케줄러 중에 가장 작거든요. 이게 이게 A7 보다 작은데 이게 지금 A5잖아요. 아닌가? 이게 A5다. 이게 A5 사이즈 이게 B6 사이즈 이게 그거보다 더 작아요. 되게 작은데 근데 저는 요거 딱 아주 좋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참고로 얘도 만년필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거 만년필로 쓴 건데 뒷비침 없어요. 종이가 얇은데 이렇게 뒷비침이 없는 엄청 부드러운 종이라서 느낌도 좋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년에 고대로 갈 거고요. 여행용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는 일단 모두 올스탑 제가 저 삼권분립으로 쓰는 다이어리 여행할 때 안 갖고 와요. 여행용 다이어리에 가장 주된 필요 조건은 편리성 휴대의 편리성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는 저는 무조건 얘만 들고 갑니다. 얘만 제가 배낭을 메고 가야 되는 여행은 무조건 얘만 들고 가고요. 제가 만약에 무슨 이동수단을 타고 가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여행이다. 가서도 예를 들면 차를 타고 다니는 여행이다. 그러면은 요거까지 들고 가고요. 가서 내가 여행에서 어딘가에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날씨가 좋다. 이러면은 요거 들고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일랜드야 비가 내리와 아니면 현재의 벨기에에요. 그러면 맨날 비 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걸 가져간다 한들 거기 관광지에 앉아가지고 이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얘를 많이 들고 다니지 못했는데 여행을 다니긴 했지만 많이 다녔지만 가족 여행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거를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를 기다려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올해는 많이 그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진 못했습니다. 요게 다에요. 이 프랑스 여행은 참 좋았어요. 이거는 그냥 옆 사람이랑 둘이 가는 여행이었는데 요거는 참 좋았고 그래서 요게 답니다. 이게 다 끝 한국 갈 때도 얘를 가져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얘가 짐이니까 근데 얘는 무조건 어딜 가든 제가 어디를 가든 여행을 가든 친구를 만나러 나가든 아니면 박물관을 가든 그럼 무조건 이거는 들고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물관에 가서 내가 가방하고 웨트를 어 맡겨야 될 때도 얘는 빼서 손에 들고 다녀요. 그 정도로 제가 함께 돌아다니는 다이어리인데 근데 이 다이어리를 새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월에 새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기가 창피하긴 한데 역시나 토모에 리버 종이를 사용한 굿 잉크 프레션의 그 속지구요. 보시면 무지입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무지 다이어리를 샀어요. 그래서 스페인 갔을 때 마드리드 갔을 때 썼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도 살짝 그리고 뭐든 할 수 있어요. 이 다이어리에다가 이 다이어리에다가 주간 스케줄링을 짜셔도 되고 약간 그냥 엄청 그 휴대성이 좋은 그리고 별로 그렇게 지킬 룰이 없는 블랙저널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여행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스케줄링도 하고 뭐 네. 그리고 전시회 같은 데 가서 내가 잘 재미있게 본 작품들 같은 거 이름 써놓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거 보시면 얘가 지금 걸프블루거든요. 뒷빛은 보실래요? 완벽하죠? 여기 보면은 갑자기 갑자기 시작된 쇼핑리스트 여기 있는 거를 다 사왔느냐 하는 것은 아 이거는 이미 산 걸 적은 거네요. 네. 샀습니다. 과거형 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행해서 썼고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다 쓴 노트 있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주로 쓰고 올해 그 여름 때까지 쓴 노트인데 저는 주로 이걸 볼펜으로 쓰고 그리고 그리고 만년필을 들고 가게 되면 만년필로도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연필도 써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색연필을 들고 간 건 아니고 전시회 갔는데 장작 쌍패 전시회 갔는데 거기에 그냥 색연필로 쌍패의 그림처럼 이제 니콜라 책상 같은 데 앉아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거고 그리고 만년필이 없는 경우에는 볼펜으로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만년필이 없기도 했고 볼펜도 없었어요. 펜을 안 들고 갔을 때여 가지고 옆 사람의 볼펜을 빌려서 이렇게 그렸네요. 가방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 이거는 기차에서 그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중간에 막 여기 이 해리포터 마스킹 테이프 산 거 스크랩 갑자기 스크랩하고 그런 식으로 이 한 권을 다 채운 거예요. 이거 국중박에서 산 마스킹 테이프들 이거는 그거 서커스 보이 밴드 스티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는 요것만 들고 다니고 그리고 아 이게 한국에서 먹는 거 계획한 거 이런 거 네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는 딱 요것만 들고 다니고 얘가 그 삼권분립의 모든 다이어리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여행하는 동안은 네 그렇게 1년 동안 다이어리를 썼습니다. 뭐 자세한 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식으로 다이어리를 용도를 나누는지 이런 거는 나중에 그 삼권분립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드디어 2시 50분 여러분들은 지금 10시 50분이시죠. 그럼 이제 드디어 한번 저희 처음에 목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다이어리 꾸미기를 드디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 노트도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재밌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쟤를 어디 스캐너에다가 스캔을 떠야 돼요. 그래서 스캔을 뜨고 나면 그러면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어떻게 사진을 찍어 보려고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종이가 토모에리버라서 너무 얇다 보니까 핸드폰 사진으로는 선명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페이지가 그래서 제 생각에 제 크라프트 마스터 친구네 가면 100% 스캐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브 다이어리에다가 한번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이분이 생각보다 커서요. 이렇게 해줄게요. 크게 여기서 가르면 되겠다. 다이어리에다 다이어리에다 돌려주세요. 이렇게 동강을 냈고요. 조금 살짝 줌아웃이 안되네. 줌인만 되고 줌아웃은 안되네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이 분만 이렇게 놓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아마존에서 택배를 받을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벨소리가 울릴 수 있는데 진짜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주무실 시간인 걸 알기 때문에 혹시 그 잠의 바이브가 깨질까 봐서요. costumes 11. 트링 120도 22.15 Pardon 21.12 22.15 22.15 22.15 수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라이브 영상 끝나고 나면 채널에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에 넣을만한 종이가 없어서 뚬님 안녕하세요 다른 거를 한번 봤는데 여기도 아 이거는 좀 귀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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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To 아 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도 사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10분 정도? 그 인크벤트 캘린더가 10분이니까 10분을 저한테 할애를 해주시는 게 되게 감사하기는 하지만 감사하기는 하지만 헐... 다 썼나?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그게 지금은 감사한 거고 이제 나중에 하루에 꼬박꼬박 30분 한 시간씩 저한테 시간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면 뭐랄까 부담스럽다고 해야 될까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너무 많이 제가 너무 많이 뺏고 있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짝 약간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인크벤트 캘린더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사실 별로 기대도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가 빨리 다 문짝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2024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2024년이 오지 않으면 저 캘린더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2024년이 와서 저 캘린더를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마테 제 마테인데 배경으로 넣기 되게 되게 좋아요. 또 그냥 자기 자랑 같이 들린지만 되게 좋습니다. 지금 배경 소매 넣기 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냥 사람만 딱 붙였을 때보다 훨씬 더 느낌이 살죠. 그것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요. 트리입니다. 저희 트리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트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트리를 만들기 위해 이 트리를 만들기 위해 그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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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는 저는 감히 그 앞에 지독한 명절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이유는 크리스마스에 저희한테 돌아오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크리스마스 전통이랄 게 없는 나라잖아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근데 이쪽 동네는 크리스마스가 진짜 정말 한국으로 제가 감히 제 마음대로 누가 저한테 이걸 해도 된다고 허락해주지 않았지만 제 마음대로 그냥 한국에 있는 명절과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크리스마스가 설날하고 추석을 합친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죠. 얼마나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쓸 돈이 많고 그런지 아시겠죠. 진짜 제 친구들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거 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비단 그냥 무언가를 엄청 많이 준비한다 이것뿐 아니고 시간도 시간도 시간대로 들어가고 돈도 돈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마스는 어마어마한 진짜 어마어마한 명절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크리스마스에 막 캐롤 듣고 막 거리가 아름답고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여기도 거리는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양면적인 거죠. 한국도 사실 추석이나 설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명절이잖아요. 그렇지만 모두가 그거를 다 명절로만 즐기진 않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동네의 크리스마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힘겨워하더라고요.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 그리고 고부갈끼도 있고 결혼 언제 하니도 있고 그리고 애는 언제 갔니도 있고 한국 명절이랑 똑같아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크리스마스의 지독함을 느끼실 수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 미스터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마스 홈 메이크오버라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유럽의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미국인데 크리스마스의 집을 꾸미는 그거에 대한 거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집을 꾸미는 집은 여기에는 없어요. 벨기에에서는 저는 한 집도 못 봤어요. 그건 약간 미국식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의 그런 문화가 어디서 이제 바탕을 뒀냐 그러면 이제 그거죠. 지독한 명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거대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인지를 조금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는 걸로 넷플릭스 시리즈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공은 트리즙 배경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우리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드디어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꾸며줘야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의 주인공은 트리와 같이 이렇게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의 주인공은 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오너먼트처럼 쓰려고 견출지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기 이렇게 맏태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약간 체포하는 그런건가? 네 이렇게 범죄 현장 아니고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놀라우시겠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고요. 범죄 현장 범죄 현장 범죄 현장 범죄는 평화에 범죄가 whack 범죄는 정확한gypt 범죄 했지만 너무 형광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상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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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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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ely. 그러니까 무엇이든 원하는 거와 와인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트리 모양이기만 하면 돼요. 길쭉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트리를 다이어리 페이지에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괜히 문진 놓기. 제가 문진을 만들어보고 깨달았는데 예쁜... 예쁘기는 한데 딱히 쓸 데는 없고 그냥 이럴 때 써야 돼요. 쓸 데 없이 놓기. 왜냐하면 문진이 없어도 종이가 날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기. 감사합니다. 약간 부장님 유머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썩 추천단을 달리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좋아해 주신다니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3시 20분 저는 3시 20분 시작한 지 3시간 20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무셔야 되고 오늘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리려고요. 가고 싶지 않으셔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는 내년에 뵙게 될 테니까 남은 2023년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3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뵐 거고 아마 내일도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제가 또 무언가를 뜯고 뭔가에 분노하거나 뭔가에 기뻐하겠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슬슬 끄욱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3시 30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라이브 함께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러게요. 퍼링크 제발 이제는 제발 저는 진짜 무슨 이런 금박으로 반짝거리는 것들을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악세사리도 안 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인생에 재물운이 없나 봐요. 반짝이는 것들을 싫어하고 이런 쓸데없는 쓰레기들이나 좋아하고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싫어하는 잉크가 나오면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좋아하는 잉크는 이게 너무 좋아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 네 그것도 진짜 좀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금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박이 있는 마태는 안사자주의인데 그거는 좀 약간 배신을 당했달까 나름에 조심히들 들어가세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그래요. 그래요. 저기 보이세요? 제 크리스마스 트리 틈새 자랑. 진짜 조그맣고 여기 애들은 취급도 안 해주는 가짜 플라스틱 트리인데 올해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이케아에서 샀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수 있어요. 전세계 어디나 똑같은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지금 이 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불을 다 켜놓고 그렇게 있어서 지금 그나마 밝기가 이정도 나오는 거지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다 크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두운데 이게 딱 이 베개의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대박이죠? 이게 여러분 오후 3시입니다. 느껴지세요? 지금 요기 요 어딨지? 아 네 요 하단에 잠깐 보이는 요 불빛 있죠? 요거 요거 촛불 촛불 불빛이에요. 제가 아침에 가장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다 불 켜기 불 켜지 않으면 진짜 어둡거든요. 제가 분명 밤에 어두운 데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똑같이 어두워. 그렇습니다. 아 네 미피입니다. 저거 네덜란드에서 구매한 미피예요. 미피가 튤립을 들고 있어요. 네 한낮입니다. 이게 벨기에의 그냥 디폴트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을 겨울 디폴트가 이렇습니다. 네 비타민 D 먹고 있어요. 약간 생존 식품이에요. 처음엔 되게 우울했거든요. 날씨가 이런 게 근데 비타민 D를 챙겨 먹으면서 조금 사람이 뭔가 호르몬이 올라온 게 느껴졌고요. 다운됐던 게 신체적으로 다운이 된 게 조금 올라온 게 진짜 진짜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그려려니 해요. 감사합니다. 30분이 되면 끌 거니까 그 전에 나가 아이고 그 전에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놀아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하고 놀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도에 올린 상권풀림 영상이랑 재작년에 처음 올렸던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둘 다 벨기에 와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단어도 많이 알고 문장구사도 완벽하고 쓸데없는 그 중간중간에 그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문장구사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또 또 저 보세요. 또 그 이러는 거 보세요. 사람이 언어가 퇴화하는 거는 모국어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무슨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그 모국어 파일을 깎아 먹어서 새로운 언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한국어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편집하면서도 느껴요. 중간중간에 너무 쓸데없는 미사여고랑 쓸데없는 중간의 정적과 그 이런 거 제가 요즘 제일 싫어하는 거 그 윙크반드 캘린더를 영상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제가 자꾸 그 그 그 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그 인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1분 남았네요. 여러분 1분이 딱 되면 지나가면 딱 아름답게 210분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17초 16초 15초 남았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동안 다이어리 밀린 거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